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퇴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새롭게 성경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출애읽기를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성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울타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울타리 안과 밖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지하는 곳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말하겠다 그리고 제삼받는 곳입니다 전에는 아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삼을 받아야 됩니다 성막이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매 안식일마다 듣습니다 그럼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죄였구나 그러면 죄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사움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이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닫겠습니까? 깨달으면 성막에 와서 제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라면 문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많은 인원들이 제삼을 받아야 때문에 그런데 성막은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제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막의 이 문, 뜰문이라고 하죠 이게 뜰이에요, 뜰 성경에서는 궁정, 주의 뜰 그게 뜰문이거든요 뜰로 들어가는 이 문 이 문으로 통과에만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에서 죄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첫 번째 문, 뜰문으로 가는 문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성막입니다 30규빗, 10규빗 두 번째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게 여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문이 있어요 휘장이라고 하죠 휘장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뜰문의 휘장 성소로 들어간 두 번째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세 번째 휘장 이 세 개의 문은요 똑같이 네 개의 실로 만듭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 다른 말 흰색입니다 네 가지 색깔로 만들어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장차올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자색은 뭐죠? 왕족만 입는 옷입니다 장차올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홍색시를 외상했죠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흰색은 이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죄가 없다 네 가지 색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은 두 문과 다르게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있다고 왜요? 이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아니라 언약계에요 언약계 이 언약계의 뚜껑이 있어요 뚜껑 이 뚜껑이 속재속 다른 말은 시은자 그 시은자 뚜껑에 하나님의 임지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이렇게 비추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이 언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묵상했고 문을 통과하면 여기에 번재단이 있죠 그리고 제상들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옷차림을 점검해서 먼지가 있으면 씻는 장소 제사를 지낼 때 이 옷에 피범벅이 된 그런 것들을 닦는 물두멍 자 오늘은 뭐냐면 성막의 뜰입니다 문으로 통과했을 때 이곳이 성막의 뜰이에요 뜰 뜰입니다 뜰 성정에서는 궁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면 마당의 마당 마당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막은요 이 길이가 30규비시고 이 넓이가 10규비밖에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은 뜰이에요 뜰 뜰 안에 성막이 있고 번재단이 있고 물 두명이 있는 거예요 이 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막은요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철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분해해 갖고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이걸 옮깁니다 그리고 구름 귀등이 멈추면 다시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설치해요 하나님 임지하는 장소인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초라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 당시 애굽에서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임지하는 신전이거든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뭐예요? 모래예요 하나님이 임지하는 이 성막의 바닥은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제사양들은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절대로 땅을 보잖아요 이 땅은요 모래예요 모래 하늘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널판이거든요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입니다 이 널판에다가 금을 입혔다고 이곳은 굉장히 금빛으로 화려한 곳이에요 제사양들은 제사를 지낼 때 이곳에 들어갈 때 반드시 고개를 숙이면 흙먼지에 불과한 너무 초라하다 성막의 크기가 성막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100규빗입니다 45.6m예요 이것이 50규빗 기둥이 제가 말씀드렸죠 20개, 20개, 10개 여기는 6개밖에 없어요 6개, 여긴 문이고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10개, 10개, 20개, 20개 총 40개, 50개, 60개의 기둥으로 해서 흰 세마포천으로 가린 것이 뭐예요? 울타리입니다 이 안이 성막의 뜰이에요 뜰, 성경에서는 궁정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성막 뜰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지하는 곳이에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임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성막 안은요 세 부로밖에 못 들어가요 전체 제사를 짐내하는 재산그룹 그리고 재산을 돕는 레위인들 그리고 재삼받으로 들어오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제 종류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흰옷을 입습니다 세마포옷을 입어요 제삼대는 흰옷에 우리가 말하는 에보시를 입습니다 에보시라는 것은 앞치마 같은 건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흰옷에 에보시를 입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삼받기 위해서 어디에 옵니까? 뜰 안에 있는 거예요 뜰 안은 제삼과 레위인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 백성이 출입할 수 있어요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한례를 통해서 선민을 한 것을 인정받은 후에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뜰은 어떤 곳이냐면 죄인이 들어와서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 화목해 되는 장소가 바로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문을 통과해서 번재단에 옵니다 번재단 앞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진 사람은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다 이 뜻은 정가되다 넘어가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가차없이 칼로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양풀에다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번재단 끝에 보면 송아지 뿔로 된 뿔이 있어요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짐승은 번재단에 올려서 태워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외인들이 내외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 제사를 돕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의 뜻은 어떤 곳이냐 인간의 죄가 처리되는 장소예요 그 안에는 죄를 지은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 앞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죽어간 짐승의 피와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짐승의 울부지짐이 있는 곳이에요 죄가 처리되는 곳이라 죄의 스승 받는 곳이에요 이곳이 어떻게 해요 성막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짐승의 처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장소 그것이 지금 뜰문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안에 우리가 간단한 그립이지만 이게 100급이시데요 100급이 45m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50급이시예요 23m 되는 곳이에요 그 안에 문을 통과하면 이 번제단 주변에 보세요 내외인들이 있고 제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죄를 삼박교에서 온 사람들 그 옆에 제상들은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짐승을 각을 내는 내외인들의 모습 거기에 장작과 또 분주히 인하는 내외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곳이 뜰 안에서 되어지는 곳이에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저주받는 장소죠 재앙받는 장소입니다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소 화목되는 장소 이것이 뜰문 안에서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피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리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리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리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목해하기 위해서 왔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죄사함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서 의인되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성막 안에 뜰과 같은 장소예요 그곳에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장소 교회는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장소 화목해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여 성막에서는 뜰 아니었다고요 또 이 뜰 안에서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다 어디에서? 뜰 안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항상 성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뜰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궁정 주의 성막의 뜰을 얘기해요 10편 84편 10절을 보니까 다이슨 이렇게 고배합니다 주의 궁정, 이 뜰이 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주의 궁정은 주의 뜻을 상징해요 다른 말로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죄산받는 곳, 그곳에 속죄가 되어지는 곳 아울러 그 현장에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현장에서 물 굵고 기도하는 장소 그것이 뜰 아니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뜰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이 성막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이 성막의 추측이 뭐냐면 널판이에요 널판 널판, 이 널판을 추측으로 해서 강한 바람을 막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널판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이 널판의 재료는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가장 흔한 게 조각목이거든요 가시나무에요 시띤나무라고도 합니다 보잘것 없어요 재료가 바로 조각목이에요 지금 보셨죠? 이게 조각목으로 만든 성막의 기둥이에요 이 널판은 어떻게 합니까? 널판이 여기가 동쪽이에요 항상 입구는 동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쪽, 성막의 문도 동쪽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이거든요 이 문도 항상 동쪽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쪽은 뭘 상징합니까?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는 장차올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결국 결론으로는 장차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널판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남쪽입니다 북쪽의 20개, 남쪽의 20개 총 40개죠? 그리고 저 서쪽에는 몇 개냐면 6개입니다 6개인데 끝에는 어떻게 해요? 2개를 겹쳤다고 그러니까 8개예요 총 20개, 20개, 8개 48개의 널판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는 조각목 그러나 조각목이지만 금을 도금한 겁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금을 다 입혀버렸어요 성막은 금을 입힌 널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소에 성소에 저녁에 들어갑니다 저녁에 두 번째 문 휘장을 탁 통과하면 그 성소가 컴컴하거든요 그러면 금초대에 기물러서 불을 딱 지피면 그 성소는 사방이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 벽에 찬란한 광채가 실로 아름다운 곳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입니다 널판인 48개가 사용되어졌어요 널판인 48개가 사용되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8개 총 48개인데 이 48개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48개예요 여 북쪽에 20개 널판, 남쪽에 20개 저 서쪽에 8개의 널판을 조각조각 맞추는 거예요 널판 하나에는 널판을 여러분 머리에 딱 세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어떻게 해요?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은받침이라는 게 있어요 은받침 은받침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은받침이에요 바닥에 은받침이 이것이 널판 하나입니다 이 널판 하나의 끝에 두 개의 촉이 있어요 우리 그 뭐라 합니까 블록 맞히듯이 한 널판에 48개가 사용되었는데 한 널판에 두 개의 촉이 있고 이 바닥에는 두 개의 촉이 맞는 뭐가 있냐면 은받침이 있다 은받침 그 은받침을 바닥에 깔고 어떻게 해요? 이 널판에 두 촉을 탁 끼는 거예요 그럼 딱 고정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우리가 말하면 고리가 있어요 은받침을 다 48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에 다섯 개의 큰 이만한 링을 다섯 개를 다 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가운데는 이 널판에 가운데 구멍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 이 가운데의 널판 이런 큰 고리로 가운데를 탁 끼면 어떤 바람이라도 딱 버틸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48개의 널판이 있는데 널판 밑에는 두 개의 촉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은받침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촉을 딱 결합할 수 있도록 보셨죠? 이 널판이 있고 여기에 은받침이 있어서 은받침을 딱 결합할 수 있다고 성막이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맞는 것이 뭐냐면 이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하나님 이 부분을 다 설계한 거예요 어떤 바람이 와도 이 성막은 흔들리지 않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물질이나 인간의 육체도 변하고 유통기한이 있지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래 우리가 언약 잡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잡는 거예요 왜? 그 외에는 다 변합니다 인간의 육체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20대 30대 다릅니다 30대에서 40대 달라요 40대에서 50대 다릅니다 60대가 딱 들어오면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 엊그제 60대 있는데 고 70대 되고 80대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자가 85에서 86세입니다 남자는 80대 초반이에요 한갑잔치를 엊그제 했는데 20년이란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육도 유통기한이 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을 외치지만 이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요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48개의 널판 이 널판의 끝에 두 촉을 만들고 바닥에 은받침을 두어서 딱 결합하면 그리고 6개의 어떻게 합니까 링을 딱 걸어버리면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키둥이에요 키둥 중요한 게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 아주 흔한 나무 별 볼일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예요 인성 만앙의 왕이지만 그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베들렘에서 태어났지만 이 베들렘에서 거의 170km 떨어진 저 북쪽 갈릴리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지중이에요 헬먼산입니다 이 헬먼산에서 눈이 녹으면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므로 중심으로 있는 도시가 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이다 왜 거룩합니까 여기 뭐가 있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성전 우상주의가 있어요 그럼 이 가장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니 갈릴리는 첫 번째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성이 떨어졌다고 거룩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거룩성에서 분리된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저 북쪽을 정복하면서 쓴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합주의를 썼습니다 혼합주의 정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수르는 침략전쟁을 할 때 그 성문을 열었을 때는 용서해 주지만 성문을 닫고 대결구도로 가면 혹 정복당하면 거기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려요 포악정치를 통해서 다시는 아수르에게 공격하지 않도록 포악정치라고 두 번째는 혼합주의 정치예요 BC 722년에 저 북쪽이 멸망하면서 혼합정치 혼혈정치 타국에 있는 이망민들을 이 북쪽에 같이 거주하게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며 700년이 지나면서 혼혈족들이 많았어요 혼혈족들이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 출신들이 세웠기 때문에 혈통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우리는 다이세혈통이다 북쪽은 다이세혈통이 아니라 혼혈혈통이었다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북쪽에 갈리리 주변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이 팔레스탄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갈리리 쪽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저 북쪽은 매국노다 로마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매국노라고 여겼다고 왜 이때가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이처럼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와 또 통일왕궁을 이룰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메시아 대망사상 즉 메시아는 제2의 다이스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들 입장에서는 저 갈리리 출신들이 혼혈적이고 거룩성도 떨어지고 로마 군대 밑에 있는 수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렘에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갈리리입니까 왜 성막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선지자는 이사회 53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인데 가장 보잘것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인간이 보기에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간이 보기에 흥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마국관에 태어났죠 갈릴리에 자랐죠 부모는 목수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정통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여러가지 교훈을 얘기해도 이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배경 뿌리 깊은 이 배경 정통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 배경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조각목으로 쓰지 않고 이 조각목에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8개의 널판이 있고 그 널판에 두 촉이 있고 바닥은 뭐예요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은이라는 것은 성경에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은받침은 굉장히 보잘것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널판지를 흔들리지게 않는 흔들리지게 하지 않는 기둔고 같은 역할이에요 보이지 않은 희생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절대적 희생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만행의 왕 예수의 시도가 인간에 머물고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희생 절대적 사랑 다른 말 하면 은받침처럼 이 48개의 널판을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희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은받침 하나의 무게가 대략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금이 34kg예요 여러분 집에 금이 있어봤자 두 돈 세 돈 어떤 아저씨는 금목걸이 해봤자 열 돈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은달란트가 사용됐겠습니까 자 그리고 48개 널판지 중에서 특별히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그리고 이 서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의 널판에다가 끝에는 어떻게 해요 더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널판을 두 개로 겹친 거예요 끝에는 그리고 거기다가 고리 있죠 고리 고리를 갖다가 딱 묶어버린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다른 말하면 양 모퉁이에 두 겹의 널판지를 한 거예요 기둥은 튼튼해야 되니까 거기다 윗고리를 갖다가 고리로 갖다가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48개 48개의 널판 보세요 이 널판이 얼마나 얼마나 이게 기냐면요 거의 4.56m예요 4.56m고 이것이 거의 70cm예요 이 70cm의 널판에다가 거의 5m입니다 이게 48개가 들어간 거예요 바닥에는 두 촉이 있어서 은받침이 딱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 블록아들이 딱 결합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48개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결합해 주는 널판을 결합해 주는 5개의 띠가 있었다고 띠 금으로 싼 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거기에 고리가 있는 거예요 고리 이 고리를 어떻게 해요 조각목으로 만든 이 띠를 금으로 입혀서 이 고리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 북쪽에 크게 다섯 개 남쪽에 다섯 개 또 서쪽에 다섯 개 총 열다섯 개 띠로 딱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5m이기 때문에 보통 남자의 키가 제 평균으로 봤을 때 1m 7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나 크겠어요 다섯 개 띠 이 널판을 고정해 주는 이 다섯 개 띠로 말리며 이 널판이 빈틈없이 밀착하게 만들고 고정해서 이 성막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다섯 개 띠 간 거예요 열 다섯 개 띠 이 띠 중에서 이 중간에 띠가 있는데 그걸 중간띠라고 말합니다 중간띠 이 중간띠를 중심으로 중간띠를 중심으로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그리고 위에 어떻게 해요 각각의 널판에 고리가 하나 있어요 고리 고리로 딱 결합하는 거예요 성막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준 겁니다 모세는 이 성막의 총 책임자 부살렐과 오울리합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 성막의 설계도대로 제작한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첨가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성막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과 하나님은 의논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우선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성소 전체가 48개의 널판에 바닥은 은받침과 초굴통에 결합되고 5개의 띠가 북쪽 남쪽 서쪽에 다 결합된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장착오실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견고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이 널판을 48개의 널판을 움직이지 않고 밀착시켜서 빈틈없게 해서 하나되게 만든 것이 띠라고 했죠 그 띠는 장착오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널판들을 촉으로 짜 맞춘 것만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촉을 은받침하고 결합하면서 5개의 띠를 딱 고정시킴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성소가 어떤 외풍에도 한치의 흔트럼 없이 딱 고정시키대요 우리는 이걸 원리스라고 하죠 원리스 언제 원리스가 되는가 원리스는요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은 그 밑바탕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 원수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절대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됐거든요 원수를 원수를 이룬다 이 말은 개개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각각이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붉은피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희생이란 말은요 죽는 거거든 성도와 제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도와 제자 이 제자는요 철저히 희생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진행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앞에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앞에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 위해 희생할까 이게 제자의 내 구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그래서 교회 유익이 없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성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희생할까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을 깨달으면 희생 중심으로 바뀌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해야죠 형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남매가 있다 장남이 희생하지 않으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만나지도 않아요 남남됩니다 장남이 어떻게 해요 동생들 위해 물질에 희생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희생합니다 그럼 동생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 희생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적 제자는 바로 그런 제자를 키워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 띠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의미해요 널판의 띠를 다섯 개를 북쪽에 또 다섯 개의 띠를 남쪽에 서쪽에 다섯 개의 띠를 딱 결합하는데 그 결합할 때 뭐가 있습니까 금고리가 있어요 금고리 금고리 여기에 다 금고리예요 이게 금고리 이 금고리를 하고 여기에 탁 늙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설계논을 주셨다고 그럼 보세요 레윈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멈췄습니다 멈춘 순간 레윈들 레윈들도 세 개의 지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아지파 게른소지파 문화리지파들이 각각의 역할 대대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문화리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널판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수레를 옮겼던 이 널판들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바닥에 은받침을 딱 놔둔다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 5m가 되는 걸 하나씩 어떻게 해요 은받침을 내로 초기에 탁 끼는 거예요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8개를 탁탁 끼는 겁니다 그럼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5개 고리 중에 중앙 고리가 있거든요 중앙 고리에 쫙 끼면 딱 지탱이 되는 거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두 개씩 두 개씩 고리를 쫙 연결하면 딱 고정되는 거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앙장을 입히는 거예요 네 가지 색깔로 만든 첫 번째 앙장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앙장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된 앙장을 덮고 네 번째 어떻게 해요 햇볕에 강한 해달의 가죽을 딱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합니까 천이거든 천 휘장을 어떻게 해요 딱 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출듯이 곧 저녁때거든요 들어가서 레윈들은 금초때 감남료를 부은 거예요 7개 금초때 불을 딱 지피면 어떻게 해요 빛이 쫙 비치면서 이 금으로 이 황금빛 이 송소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요 보이지 않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직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구약시대 말하면 성막시대 말하면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은 월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례라고 말합니다 월급은요 계약을 합니다 월급은 많고 적음을 가지고 계약을 해요 연봉 계약합니다 사례는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이제 널판에 널판과 또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제 다섯 개의 앙장으로 이걸 덮는 겁니다 이게 송소예요 굉장히 보잘것 없죠 외부 사람이 볼 때는요 그냥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텐트에 불과해요 그리고 바닥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간 금의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1톤이에요 1톤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인성은 보잘것 없고 인성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흥무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톤이 넘는 금으로 조각목으로 이 널판을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죄삼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있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져 있고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있고 레윈이 있고 제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소거든요 성소 성소가 30규빗 20규빗이에요 그리고 지성소가 10규빗 성소가 20규빗 여기에 18개의 널판으로 기둥을 만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이에요 첫 번째 문 뜰문으로 들어간 문 두 번째 이제 성막으로 들어간 문입니다 이 문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지성소는 일렬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저 북쪽 항상 문은 문은 여기가 동쪽입니다 항상 문은 동쪽이에요 동쪽 이 북쪽의 20개의 널판과 밑에 은받침 은받침이 널판에 은받침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은받침이 40개 있죠? 자 북쪽의 널판 20개 남쪽의 20개 저 서쪽에 여섯 개에다가 끝에 두 개를 합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덟 개 총 48개 48개의 널판이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고 이 널판에는 다섯 개의 고리가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뼈대에요 뼈대 이 뼈대 이 뼈대 있죠? 이 뼈대입니다 뼈대 이 뼈대가 48개의 널판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앙장이에요 앙장 앙장 앙장은 맨 끝에는 네 가지 실로 만든 앙장이에요 네 가지 실은 뭐랬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개꽃, 배실 흰색, 그리고 이게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이것이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맨 끝에는 해달의 가죽 귀둥에다가 뚜껑을 덮은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앙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앙장은 네 가지 색깔로 만든 천이라고 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개꽃, 배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왕만 입는 옷입니다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홍색은 희생을 상징해요 만앙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이다 흰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문도 똑같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들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또 지성투라는 세 번째 문 이 앙장도 마찬가지 첫 번째 앙장이 바로 이 네 가지 실로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 보세요 첫 번째 입구, 두 번째 입구 네 가지 색깔로 만든 거예요 의미 없이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설계해서도 이렇게 제작한 거예요 성막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는 얘기라 그런데 그것이 비밀로 숨겨졌어요 왜?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염소털 염소털 이 염소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요 여러분 100% 캐시미어가 캐시미어가 염소로 만들잖아요 염소털로 100% 캐시미어 한 벌은 잘 안 팔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100% 캐시미어 이 옷 하나가 염소가 30마리가 들어가요 그럼 비싸죠 네 가지 색깔로 만든 천유의 염소털로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2000마리의 염소털로 만든 거예요 왜 염소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염소가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제물이 필요해요 한 제물 한 사람의 죄를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다 아 죄구나 죄를 깨달으면 그 한 사람은 한 제물을 갖고 와요 어디를 갖고 오냐 반드시 한 제물을 갖고 와서 이 문을 통과합니다 문을 통과하면 이 앞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에 있고 레위에 있다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럼 이 죄가 짐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짐승은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한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죄를 속할 때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때 아 이게 죄였구나 제물을 갖고 오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모를 수 있어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러면 용서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알든 못든 죄의 대가로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죄를 속하는 날이 한 날이 있어요 그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알든 모르든 이때도 하나님 앞에 한 제물이 들어가요 한 제물 이때는 대제사장이 염수를 한 마리 갖고 옵니다 염수를 한 마리 갖고 와요 그리고 염수의 머리에 안수하기 전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표성이 올려요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때는 염수를 한 염수를 갖고 와요 염수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염수의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1년 동안 진 죄가 염수에게 전가됩니다 이 염수를 죽여서 피를 피를 이제 이 날은 이 피를 어디서 어디서 갖고 오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여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간호막은 휘장을 통과해서 대제사장이 언약계 앞에 갑니다 언약계는 언약계 안에 3개의 성물이 있고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이걸 속죄소 또 시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이렇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뚜껑이 속죄소예요 시은자라고 하면 여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1년 동안 진 죄를 속합니다 구약적 용어는 이 뚜껑을 속죄소 시은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거를 은혜의 보좌이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함부로 갈 수 없다고 이 시은자 이 속죄소를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이 성소와 진성소를 간호막은 시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이 시은자까지 마음 놓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한 제물로 말리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 대속죄일날 한 마리의 염소를 또 선택합니다 이걸 아사할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할셀 이 아사할셀 염소를 갖고 와서 동일하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머리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이 아사할셀은 광야에 내보냅니다 그럼 이 아사할셀 염소는 그 광학길을 가다가 죽어요 이 아사할셀 염소는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피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염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것이 구약적 죄를 속하는 죄의 사암받는 길이에요 자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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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에 요단강에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순간 이때는 온 세상의 죄 온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기간을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기간을 세상으로 하는데 그 모든 세상의 죄가 세례요한이 예수의 시도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한모 1장 29절에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온 세상의 죄를 다 정가받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죽어간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는 온 세상의 죄예요 한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도 한 제물입니다 이때는 한 사람의 죄가 속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한 제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죄를 속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을 통해 온 세상의 죄가 정가되는 순간 그의 죽으심은 그의 용서하심은 그의 죄삼의 비밀은 온 세상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는 우리의 죄도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톨 세 번째가 뭡니까?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는 거예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볼품 없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해요 세상지에 볼 땐 볼품 없어요 왜? 성막이 밖에서 볼 때는 해달의 가죽에 덮인 천막에 불과하거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1톤으로 된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앙장입니다 앙장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이제는 넓한 48개의 널판 한 널판에는 두 개의 촉이 있고 바닥에는 두 개의 은받침이 있어서 블록처럼 딱 결합이 됩니다 48개가 그래도 빈틈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북쪽 남쪽 서쪽에 다섯 개의 림으로 림 띠띠 띠로 됐는데 가운데는 가운데 띠가 딱 있거든요 이걸 딱 결합하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잡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잡고 승리하는 기한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막을 묵상하면서 이 성막의 48개 널판과 또 끝에 있는 두 개의 촉과 그 촉을 결합한 바닥의 은받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빈틈 그리고 빈틈 높도록 이 다섯 개의 고리들이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외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영원하게 변하지 않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그분만 의지하라는 영적인 것을 이 성막의 널판을 통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잡고 문제 앞에 도전케 하여 주소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한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